내가 보고 가끔 선생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? 라고 저보고 묻게 되면 전환길이 뭐라 답변하느냐? 배신하는 존재. 나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사람 믿고 살아야지 뭘 의심하고 배신하면 됩니까? 이런 존재라고 보면 선생님 굉장히 부정적이 되잖아요. 그래? 선생님 제가 사귀는 남친은 얼마나 좋은데요. 제 사귀는 여친은 너무너무 좋고요. 영혼 행복하게 만들건데요. 그래? 조금 더 믿어봐라. 시발. 그렇게 믿었던 새끼 믿었던 년한테 시발 등에 칼 꽂히는 날이 머지 않았다. 발등에 찍혀봐야 아 시발 전환길 말이 맞구나.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야. 선생님 왜 그렇게 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죠? 나는 겪어봤거든. 너는 아직 못 겪어봤잖아. 선생님 왜 그렇게 사람 안 좋게 봐요? 네가 무지하거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.